현재 수영이의 예금액은 수영이의 예금액이 6만원이래요. 보잖아요. 지호의 예금액은 4만 5천원. 나보다 돈이 많냐. 두 사람이 매달 6천원씩 찾아 쓸 때가 입금이 아니라 이거야. 그치? 쎈 쓰는 거죠. 빼야 되겠다. 그치? 수영이의 예금액이 지호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것. 이런 게 바로 식세우는 힌트가 되겠죠. 매달 6천원씩. 몇 개월 후인가. 미지수부터 설정해봐야겠네. 미지수부터 설정해봐야겠네. 미지수가 뭐가 하니? 매달 6개월. 몇 개월. 이게 미지수가 되겠지. 이게 미지수.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찾아 쓴 금액은 6천원. 두 달 동안 찾아 쓴 금액은 12천원. X달 동안 찾아 쓴 금액은 6천X1. 근데 찾아 쓰는 거니까 어떻게 해? 각각의 금액에서 어떻게 해? 빼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X달 후에 여기다 쓸게요. X달 후에 수영이의 금액. X달 후에 누구냐? 지호? 지호의 금액. 땅땅. 땅땅. X달 후에 수영이의 금액은 6만원에서 빠지는 거지. 얼마가 6천X가 빠지는 거고. X달 후에 지호의 금액은 4만5천원에서 어떻게? 빠지는 거지. 얼마? 6천X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이런 걸 너희들이 작성을 하는 거야. 소술령에 이런 거 딱 써줘봐. 진짜. 야 얘는 수학 공부 제대로 했구나. 도대체 누구한테 수학 공부 배운 거냐.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해먹어보는 거였어. 응? 자. 수영이의 예금액 2. 수영이의 예금액 2. 라고 했어요. 스타트. 시작. 6만. 6만X. 아니 6만X란다. 6만X란다. 6만 마이너스. 6만 마이너스. 6천X는. 맞죠? 지호의 예금액이. 지호의 예금액이 뭐야? 4만5천. 빼기. 6천X에. 이거에. 이거에. 곱하기 2 이렇게 딱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가르치면. 그렇지. 두 배가 돼. 맞아요? 됐어요? 자. 이거 이제 여기다 좀 풀어볼게요. 다시 쓰면은. 6만. 마이너스 6천X. 자. 분배해 줍시다. 곱하기 2라 그랬으니까. 4만5천원 분배하면 얼마 안 돼요? 2분배하면 얼마 합니까? 9만. 9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마이너스. 6천X니까. 12천. X가 되겠죠. 6천X가 넘어가는 게 날까? 12천X가 넘어가는 게 날까? 12천. 12천X가 넘어가는 게 양수 나오는 거 좋겠죠? 12천X가 넘어가면 얼마 합니까? 6천X. 6천X. 여기 사라지겠지? 그 다음. 여기 6만원, 여기 9만원니까 넘어가면 얼마야? 3만원. 3만원. 됐어요? 이런 상태에선 어떻게 해주는 게 센스 있게. 3. 공세계? 공세계? 그냥 어떻게. 양변에다. 1,000분의 1 곱해갖고. 약불허진다는 느낌으로 제껴버립니다. 그럼 X는 몇? 5. 답은 얼마? 5. 됐어요? 끝.